계속 같은 얘기를 요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5일선이 15일선을 넘어가서 처음에는 50일선 한번 찍어줘요 그 다음에 100일선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200일선 한번 찍어주고 그러면서 만나서 여기서 교점을 지나고 나서는 정별로 전환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대폭등 했었던 자리 바로 직전에 요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주 내내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당분간 여러분이 이해 완벽하게 하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자리를 찍어 볼게요 제일 큰 상승이 나왔었던 자리가 어디죠 크게 올랐었던 자리 요런 자리죠 요런 요런 자리 여기 이렇게 확대해 봐요 여기도 여기도 그렇구요 여기도 되구요 여기도 됩니다 여기도 되구요 여기도 된다 여기를 지금 확대해 본거에요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급등이 갔으니까 이것 때문에 잘 안보인단 말이에요 여기를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리가 딱 역배열에서 정별로 전환되는 그 교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위에부터 200일선 100일선 지금 여기 보지 마셔요 이쪽 보지 마시고 여기만 보셔요 이렇게 200일선 100일선 51선 15일선 5일선 입니다 완벽하게 뒤집혀 있는 역배열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이쪽 보셔요 요렇게 5일선 15일선 51선 지금 100일선과 200일선은 붙어있습니다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뒤집힌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라 그러면 여기에요 그죠 여기부터 정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역배열이 아니게 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배열이 아니게 된 시점에다가 제가 선글을 해보겠습니다 역배열이 아니게 된 시점은 언제죠 5일선이 15일선을 넘어 버리면 순서가 바뀌죠 200일선 100일선 51선 5일선 15일선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기부터 바뀐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선을 좀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여기는 완벽한 역배열 여기는 완벽한 역배열입니다 얘가 이제 200이구요 얘가 100이구요 얘가 50이구요 얘가 15 얘가 5 요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얘가 200 얘는 지금 얘는 벌써 5일선 이에요 5일선 여기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100일 있구요 그 다음에 15 있구요 그 다음에 50일 있죠 얘는 역배열인데요 얘는 역배열이지만 얘는 역배열이 아닙니다 역배열이 아닌 자리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찢어 가지고 보면 여기 순서가 어떻게 돼요 5일선 15일선 51선 200일선 100일선인데 그냥 겹쳐 가지고 쓸게요 이렇게 여기는 완벽하게 정배열이 됩니다 여기는 정배열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5일선 15일선 200일선 50일선 100일선 요렇게 되죠 여기는 뭐예요 정배열이 아닙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매수하기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정배열의 시작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면 여기가 좋은 자리에요 시작할 때 근데 여기가 좋지만 더 내가 조금 더 선침해야겠다 그러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뒤집힐 때 그러니까 진정한 타점은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해야 돼요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공격적으로 거래하시는 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공격적 공격적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더 이쪽에서 매수하시는 거죠 얘가 가장 보수적인 자리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적당히 조금 버무려 가지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더듬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성공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성공률은 이쪽이 높아요 이쪽은 성공률 거래 이쪽은 수익률 거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목 안에서도 자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은 어떨까요 시가총액이 이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시총이 작은 것부터 여기서 들어가도 된다 여기서부터는 큰 거를 여기다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얘는 성공률이 높으니까 이쪽을 수익률 거래 이쪽을 성공률 거래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해하시려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여기까지만 성공률이 높다 수익률이 높다 그렇겠죠 선심이 아니까 여기서부터 사서 쭉 끌고 가는 거니까 수익률이 당연히 크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CIS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이제 여기가 정배열로 넘어가기 시작했었던 바로 그 자리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기 시작했었던 바로 그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런 사고치는 자리 역배열로 다시 돌아서죠 근데 여기도 완벽한 역배열이 아닙니다 그랜빌의 8번째든지 아니면 입형성 분석하시는 분들 이런 조정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은 역배열로 돌아선 게 아니니까 역배열은 뭡니까 200일부터 시작하죠 200일, 100일, 50일, 15일, 5일 이렇게 뒤집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기 읽어볼까요 50일, 100일, 15일, 200일, 5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역배열도 정배열도 아닌 구간이다 근데 역배열도 정배열도 아닌 구간 뭐라 그랬어요 별표의 시 매수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 여기가 또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 5일, 15일, 50일, 100일, 200일 다시 정배열로 전환되죠 그러면은 매도를 할 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5일선이 15일선을 깨는 이 자리부터 수익이 마이너스면 팔아도 돼요 근데 내가 야 이거 먹은 게 얼마 없고 이거 나 소액인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5일이 깨질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5일선이 50일선 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부터는 또 순서가 바뀌죠 15일, 5일, 50일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니까 완벽하게 정배열에서 점점 멀어지는 구간 거기서부터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비중을 자른 자리는 여기 혹은 여기 이런 데서 잘랐다가 여기서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 이 구간에 괜히 물려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가 훨씬 쉬워지겠죠 여기서 없어도 이렇게 쭉 더 갈 수 있겠네요 그죠? 더 가네 더 가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조정 구간이죠 이 평소는 완전히 이탄한 건 아닙니다 다시 정배열로 전환되는 그 자리 이것도 잘 보시면 요거 급등 가기 직전에요 여기서 먼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위에서부터 자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5, 그 다음은 15 딱 요날 기회 주고 간다구요 그죠? 5, 15, 50, 100, 200 정배열로 초입구간입니다 시작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다시 또 여기서 5일선이 15일선이 이탈할 때 비중축소를 해주고 15일선이 51선이 이탈할 때 다시 비중축소하면 되는데 또 정배로 또 바뀌네요 그죠? 5, 15으로 다시 바뀌죠? 이렇게 되면 깨질 때까지 또 끌고 가는 거예요 또 깨졌네 여기서 깨졌네 그죠? 여기서 이제 비중축소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매도자리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요런 자리에서 뉴스가 뜹니다 구독과 알람을 전체 설정으로 하면 새 영상이 등록될 때 푸쉬가 오죠 필요하신 분만 설정해주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비슷한 영상이 알고리즘에 계속 뜨지만 싫어요를 누르시면 이 채널을 비롯해 비슷한 영상이 다신 뜨지 않게 됩니다 클라우드의 주식이야기는 주식 스터디를 하고 있는 주식 아카데미와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 픽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6개월 이용시 15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종목에 집중하시고 거래에 집착하시지 않도록 부담을 확 줄였는데 피아노 학원보다 저렴하죠 하루 커피 한 잔 정도의 금액으로 운영됩니다 한 번도 이용 안 해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해보신 분은 없어요 대체로 긴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계시죠 주식 아카데미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스터디밤입니다 해당 시기에 필요한 거래 방법과 기술적 기본적 분석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시즌 1부터 7까지 커리큘럼을 갖춰서 학습, 질문, 종목에 적용하는 순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픽서비스는 기관의 인수국과 거래 대금을 분석하는 매매를 합니다 픽서비스 홈페이지와 실시간 확인을 위한 텔레그램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가입은 클라우드픽.러브에 화면 하단 상담하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